작살필름의 컴포저 안녕하세요 작살필름의 컴포저 김범준입니다 이번 작품에서 음악과 음향을 맡았습니다 해체는 진한 두 남자의 영화이다 그 두 남자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하시고 보셨으면 좋겠고 그 느낌을 받고 뭔가 저런 세상이나 세계에 대한 이런 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체는 두 남자의 단 영화입니다 전례 없던 다같이 대본 리딩을 했었는데요 어떤 음악이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임을 했었고 둘이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부분이 가장 먼저 이미지화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현재 지금 만들었던 음악의 느낌이 그때부터 정립이 된 것 같습니다 불안하고 그리고 두 남자의 관계에 부합하는 이런 테마? 이게 처음에 정립이 됐고요 두 번째로 좀 인상 깊게 이미지화 됐던 건 예은 배우님 예은 배우님 예은 배우님 처음 뵀을 때도 이미지가 되게 어떻게 보면 강렬했고 어떻게 보면 귀여우신 분인데 저희 시나리오에 있는 이미지에 어떻게 될까 상상을 많이 했고요 대본 리딩 때 같이 참여하셔서 같이 임하시는 부분을 보고 문제없겠다 그리고 되게 잘 나오겠다 어떤 이미지가 나올지도 기대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살 필름 2 작품을 하면서 녹음에 꽤 이제 도가 텄다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항상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자 안전불감정 이런 거에 대해 생각해 생각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작품이었는데요 당일에 문제가 없겠지 라고 생각한 게 고산이었습니다 당연히 당일에 문제가 많이 있었고요 그 문제는 두 번째 작품 할 때보다 더 되게 복잡한 문제들이었고 많이 좀 탄력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되는 건 되는 대로 하고 사실 두 번째 작품 때는 그런 대응조차 못해서 거의 아예 녹음을 놓다시피 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녹음을 계속 잡고 있었고 그리고 안돼도 잡고 있었고 덕분에 많이 썼어요 사실 녹음을 한 자료들을 많이 썼고 사실 두 번째 작품 할 때는 아예 그런 자료들을 못 쓰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못 쓰는 것도 많았지만 쓸 수 있는 것도 충분히 많았기 때문에 호스트 때 그때 썼던 자료가 한 20%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좀 오랜 시간 알고 지낸 동료인 찬주 씨와 같이 녹음 진행을 했고 제 스튜디오에서 당연히 진행을 했고요 저번에 배운 게 저는 많이 있었어서 저는 제 입장으로서는 사실 녹음을 받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제가 가장 많이 크게 느꼈던 건 아 이 녹음은 배우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한다 정말 많이 한다 저희가 회차를 좀 몇 번을 반복으로 간 적도 있고요 그리고 녹음을 한 걸 또 보면서 예전에 했던 거랑 비교하면서 이번에 더 잘해봐야 하는 욕심 때문에 그리고 배우분들도 그런 욕심이 저보다 더 많으시기 때문에 시간을 꽤 많이 드렸고요 나온 결과물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도 아티스트지만 엔지니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공부를 해요 이번에 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공간에 대한 이해 그 이번에 세 번째 작품 때 있는 공간이 크게 한 네 가지로 나누지는데 그 네 가지에 대해서 공간감을 최대한 관객분들이 느끼실 수 있게 많이 공부를 했고요 덕분에 이 작품에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총 여덟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곡 하나하나마다 장면에 걸맞는 의미가 있고요 사실 제 본업인 만큼 그 전 두 작품에서는 많이 보여드리지 못했던 제 이제 뮤지션의 면모를 많이 많이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고요 영상에 맞는 음악은 그 영상을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영상을 보면서 저도 이해를 하고 느끼면서 그 감정을 느끼면서 다가갔고 많이 신경을 쓴 부분은 아무래도 이 장르다 보니까 특정 상황이나 장면이 줄 수 있는 이런 큐 그런 부분과 그리고 또 특정 상황이 줄 수 있는 관객들이 느낄 수 있는 그 압도되는 부분 그리고 몰입되는 부분 이런 것에 치중을 했습니다 또한 몇몇 장면들은 이제 감정적인 부분을 끌어내는 것들이 있는데 목소리를 이용한 이런 그 스코어링을 했고요 또 이번 영화의 요소인 좀비에 대해서는 좀비의 어원을 찾아보니 아프리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의 타악기를 좀 활용을 해서 그 좀비의 이미지를 악기와 같이 음악과 테마를 이뤄봤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두 남자에 대한 관계 그 두 남자에 대한 관계는 또 현악기 위주로 구성을 했는데 현악기가 사실 좀 부드럽다는 느낌보다는 그 이 두 남자가 각 속에 갖고 있는 이 감정들을 표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한 느낌이 드는 현악기예요 굉장히 소름이 끼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격양이 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좀 공허한 느낌이 많이 들게 작업을 했고요 또 극중 석길이 어 어느 그 나라에서 있던 경험을 이제 하영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들어가는 악기는 또 나름 의미부여를 해서 그 나라에서 제작된 악기를 사용해봤고요 첫 번째는 음 촬영 후 집에 돌아오는 길 두 번째는 녹음 어느 하루 첫 번째는 제가 어 제가 운전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촬영이 끝나고 이후에 여러 그 들릴 때 들리고 그리고 할 거 하고 이런 담당을 해요 근데 그날 이제 소품을 이렇게 들고 이제 서울로 돌아와서 정리를 하는데 그 소품들을 보고 있으니까 이후에 어떻게 될지에 이런 상상이 좀 가더라고요 이 소품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게 촬영된 그 장면이 기억이 나면서 아 이 영화가 정말 어떻게 될까 내가 생각하는 이런 이미지가 될까 어떻게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결과물이 매우 잘 나와서 그때 뭔가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로 녹음 어느 하루를 꼽자면 중간 모닥불신 녹음 때가 있었는데 그때 배우분들이 정말 정말 감정이 뭔가 배우분들이 정말 그 배역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 현장이 아닌 이 스튜디오에서 사로잡혀 있으셨는데 그걸 보니까 저도 뭔가 현장에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스튜디오 현장이 된 거고 그리고 그 느낌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 저도 거기에 동조하면서 녹음을 했는데 가끔씩 그 이제 컴퓨터나 마이크 바 주렁 부스 안에 들어가면 그 배우분들 그 모습을 보면은 어 정말 그 영화 안에 계세요 그게 저는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아 이게 내가 담아야 해서 내가 잘 담아서 영화에 잘 비춰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구나 임무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때문에 열심히 했습니다 작살 필름 이후 이제 작품들 어 많이 기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서 새 작품 하면서 뭐 느낀 것도 많았지만 당연히 저희 다 재밌게 했고 네 저희 개개인이 정말 많이 발전을 했어요 저 또한 이 영화라는 그 매체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이런 거에 공부를 많이 했고 그래서 이후에 나올 작품들을 생각하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저도 제 본업인 뮤지션으로써 그 영화에 맞는 음악을 만들되 저의 색깔이 많이 묻어있는 또 남들이 이제 좀 더 영화에 집중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 이런 그런 기대감이 부풀어 있고요 음향도 다루는 입장으로써 더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은 제가 항상 공부하는 영역이긴 한데 어 지금 규모로써는 제가 혼자 할 수 있지만 이 이후로 규모로 가면 어떻게 될지 저도 예상이 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 혼자의 영역이 아닌 이 제 주변 동료들과 또 또한 또 새로 보는 이런 분들과 같이 작업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품이 커지면 커질수록 제가 이제 제가 해야 되는 이런 작업들이 어떤 건지 좀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이야 좀 모든 걸 담당한다면 이후에는 뭐 축이 될 수 있는 이 제 그 임무를 하고 그리고 그 축을 따라서 이제 같이 맞물릴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저와 같이 할 수 있는 동료들과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같이 이제 작업해왔던 준영씨와 찬주씨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때도 저랑 같이 한번 작업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과도 한번 협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영화가 좀 더 다채로워지지 않을까 해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것보다는 더 많은 걸 많은 것을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음악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 앞서 나온 두 작품도 정말 오랫동안 기대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께도 그 앞서 두 작품도 큰 기대에 부응하는 작품이 되겠지만 이번 해체 충분히 재밌는 작품이라서 그 정말 그렇게 기다리셔도 충분히 재밌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말 재밌게 나왔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많이 놀라지도 마시고요 굉장히 또 재밌는 만큼 인상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너무 놀라지도 마시고요 그리고 볼륨 크게 하고 들으세요 재밌습니다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어 최고의 조언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다음부터 갑니다 도시 여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